일단은 인터넷에 이동해보려고 합니다. 감각이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좋으세요. 작은 이 추의 무게 차이도 잘 느끼시고 하시는데 걸으시면 펌핑을 하시면 안 돼요. 들어 올렸다가 감으시면서 내려도 체비가 올라오다가 펌핑까지 빠져나가고 진작에 더 훨씬 많이 잡으실 수 있었는데 옆에서 보니까 계속 펌핑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채비를 휴가 무겁든 가볍든 콩 찍으시고 배는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콩 들으시고 좀 있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콩 가는 거예요 콩 찍고 들었다 안았다 이거보다는 콩 찍고 살짝만 들으시면 채비의 모양은 콩 찍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콩 살살 콩 이때 무게감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우신 게 콩 찍고 봉털이 떠내려갈 때가 있어요 오히려 바닥에 안 찍힐 때 그럴 때 채비를 하시면 그냥 정속 똑같이 밀링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쿵쿵 이거 하시면 도망가니까 콩 찍고 들었다 놨다만 하시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끼시고 좀만 이상하면 채비를 하시면 밀링이 똑같습니다 야 우리 사장님 자세 엄청 좋아지셨네 아 그래요?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게 릴을 잡으실 때 여기를 이렇게 잡으시면 이 초리대가 길어지니까 감도는 더 좋아져요 그런데 쭈끄미낚시는 50마리, 100마리, 200마리, 300마리 정도로 마리수가 많은 건데 지금은 괜찮으신데 이 배가 만약에 3시 넘어서 4시, 5시까지 한다 그러면 사장님 이 자세는 더군다나 이렇게 잡으면 여기 팔꿈치 했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? 근데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손가락 하나로만 방아쇠 트리거거든요 하나만 잡으니까 채비를 하실 때 불안해 당당하게 좋을지언정 그리고 이렇게 하고 채비를 하시면 2도 밖에 안써요 그런데 두 손가락 그리고 엄지까지 세 손가락 하면 세 손가락이니까 3핑거 파지법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하시면 겨드랑이에 끼실 수 있어 그러면 오후 낚시에도 체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하실 수 있습니다 릴링 하실 때도 좀 괜찮고 그리고 중간에 여기다가 손가락을 끼우시고 릴 옆에 엄지손가락을 놓고 하시면 잡는게 한결 수월하세요 그리고 겨드랑이 끼우시고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십쇼 자 사장님 잠깐만요 한 마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고기를 털어버려야지 하고 그게 갈무리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많이 안해보시면 이만큼을 가봐요 그래서 손은 이만큼 벌려갖고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옆에 사장님께도 피해거든요 내리셨다가 잡으셨을 때 눈 감량을 보셔야돼 이곳만 들면 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